오늘 저를 위해 여기까지 오신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운전 하실 우리 한기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오라니스트 양하영 선생님을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전운전 선생님은 지금 강릉시립합창단 부지의자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연주가 있어서 갑니다 오늘 좀 어색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 춘천으로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할 곡입니다 오늘 연주할 곡입니다 하우트베르크 렉스톤 오르간에 있는 하우트베르크 오르간을 오늘 연주할 겁니다 메모리가 굉장히 많죠 A부터 J까지 A에 0에서 9 또 이렇게 10개씩 있어요 엄청 많아요 각 건반마다 시퀀스도 있고요 짠 완성했습니다 이제 총 리허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냐 안녕 어머 시청자 booty missions 반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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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ذه iyor 아멘 으 으 2 으 으 으 으 예 여기 보이시죠 1학장은 안 나와요 오르가니 2학장에서부터 나오셔갑니다 으 이런거 있죠? 29. 29마디를 세야되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잘 세야합니다. 그래도 이 곡은 오르간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쵸? 여기는 3,4,5각장 다 쉬고요. 6각장 앞부분 쉬고, 아니죠. 6각장 다 쉬고 7각장부터 오르간이 합창이랑 또 나옵니다. 합창 너무 멋있어요. 합창단이 강릉시립과 춘천시립 합창단, 두 합창단이 같이 해서 그런지 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 시행 최고 연주전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마지막, 연습입니다. 춘천 시행에서는 오르간을 같이 연주하는 게 처음이래요.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좋은 오르간이 많으니까 오르간이 자주 연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연주 시작 3분전 갑니다 재미있게 즐기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아람아 안녕 아람이 안녕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둘 다 안자고 있었어? 아람이 생활을 처음 만났다 아람이 생활을 처음 만났다 맞아요 아람이 생활을 처음 만났다 어메 너가 얼마나 지휘 잘하신지 알았는데 지휘 뭐하는것을 알아? 지휘 본적 있어? 이렇게 지휘 이렇게 팍 이렇게 음악하는곡 감사합니다 아람이니 вот 하루종일 아람이 오늘 하루종일 아람이 얘기하러 왔다 아빠 아람이 바람 소리야 아람이 바람 소리 언니 감사해요 운전 조심히 가세요 네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헤피 할로윈 뭐야? 헤피 할로윈은 지났어 이제 해피 뉴 이어 해야지 헤피 해피 뉴 이어 헤피 할로윈 헤피 해노 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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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피